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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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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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먹는거야? 아 그래? 그 밥먹밥에서 저리 다 오는 구라냐? 그거를 오라고 그랬지 내가? 니 애들이 욕하는거야 그건 그냥 스무짝에 넘어갔어 하냐 아냐? 가버들이? 사바닥을 살려주롱 미리멸해둔 정말 그건들 할아버지 여기도 바글바글해 향로봉으로 해가지고 비봉, 사모바일, 문수봉 막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라 그게 많아 그쪽에는 능선이 그리잖아 문수봉이 딱 올라가면 또 이렇게 뭐라는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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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owing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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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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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가운데로 왔어요 공룡이야 야, 너 쪼라 하드만에 넘어왔더라 어? 거룩네 이뻐 진짜 쉬지마 몰라 나 때문에 쉬지마 나 기다리지 말고 올라가 그랬지 나 기다리지 말고 올라가 그랬지 다 왔어? 안을 줘 산에서 얘기하면 되나 아니, 이제 내려가야지 아, 이제 내려가자 야, 주차가 거기 아깝다 아니야? 한 쯤만 딱 잡아봐 야, 가, 하자 지금 몇 시 할까? 어? 나, 나 rock 야, 나 정신이 안겨 오어 나, 나 땀을 잘 crosso 아, 야, 빨리 가 나, 거기 가 야, 나rike 나, deriv 나, 나 앞에 나, 나 quiser 나, 나 돼 나, 나, 나 나, 나 너, 나, 나 나, 나, 나 여기가 괜찮다 싶은데 지나가면 안 돼 아, 여기 비싸죠 아까 고기가 있었어 우리 뛰건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나,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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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뭐해?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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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잠깐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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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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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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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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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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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 가위 구멍을 통과해서 미국에 등국이 있는데 우리 물자리 있어 내가 데려올게 넘어서는 전주가 넘어가야 돼 엉거조침이 있더라 태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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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봐봐 ~~ ~~~ ~~~ ~~ ~~ ~~ ~~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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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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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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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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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 아 아 아 둘 셋 으 예 으 조심조심 중심 한 번 더 틀어 시원해 아멘 올라올 수 있겠어? 올라올 수 있겠어? 내 줄게 반대방지 하자 자기야 야 있는데 반대방지 근데 반대방지 근데 반대방지 막혀있네 동의장지가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뭐지 이겄자? 그러세 니꺼고 ㄱ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주에 만나요. 아아, 한 번 더 먹어. 안 먹고 사서 감자 먹는 거 같거든요. 아, 돈으로. 아, 돈으로. 아, 어디로 가, 가고. 아아, 어디로 가야겠다. 어디로 가야겠다. 여기 어디 가야겠다. 어디 가야겠다. 어디 가야겠다. 아, 어디 가야겠다. 아, 여기. 아, 인수봉이야? 이른도 보면 더봉산 이른도 보면 더봉산 너... 야 너 위에서... 나 고꾸냐? 여기로 가면 되겠지? 아 여기에서 만나야? 기님 몇 분인데 되겠어? 아 여기에서 만나야 해 자동공하겠어요? 잘 지내요 강아지 이 사람은 내려가니까 안 돼길래 그리 내려가는 길 없을텐데 올라와서 이리 가야돼 올라와서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 내려가는데 아 이쁘가 안 돼 우린 아이컨가 안 돼 확대가 안 돼 위에서 저희 걸어놓는 곳은 위대가 안 돼 아 오 오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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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여금 올라가오면 되고요 2 2만 보함에는 그 원래 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많이 나는 Е런 안정이 될 것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바람골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. 오늘 진짜 좋은 거 봤다. 하나, 둘. 오빠 나는 여기서 찍을래. 그럼 여기까지만 올라와요. 이렇게 다시 만나면 돼요. 오이, 저거 멋있네. 저기 남백산. 왼쪽 크다. 그렇지, 그렇지. 저기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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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고춧가루 고향에 물러주신 고향에 무섭게 고향에 물러주신 하늘에 머물러주신 여기 안닿은 바라에 가면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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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거기는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닌데? 거기서 사람이 거기서 가야 돼? 여기 안닿은 바라에 가면 돼? 여기 안닿은 바라에 가면 돼? 남친이? 최종환이? 이거 했는데 안기곤 한다네 가죽게잉인가요? 모르겠네 이거 왜 멈춰있는 거예요? 저거 멍땡이가 여기 안닿은 바라에 가면 돼? 이거 어디 있는데?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오셔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군 저까지 오니까 한참 거리야 어때요? 한참 그냥 가다가 다녔었는데 다 다니겠네 난 못가 거니 나 뭐냐 걔 못가 바삭바삭 하나, 하나가 누른 것 같아. 하나, 하나가 누른 것 같아. 하나가 누렸어. 하나가 누른 것 같아. 야, 근데 살 떨렸어. 왜냐 버릇지? 왜냐 버릇지? 살 떨렸어. 이 줄이 짧으니까 팡이 내려온 것 같아. 우리가 배가 까는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20개인 거야? 나 좀 다 해 봐. 나 좀 해 봐. 황태곤 3m 찌개 그저 처음에 4,000m 좀 빨리 가면 4,000m 해서 박스조리 이스라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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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권 고춧가루 저 유입 고춧가루 고추자 Palace 고추상 수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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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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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화련된 곳이 뭡니까? 그래도 여름이 가니까 꽉 돌아올라니 좋구만 사람 없으면 택시 때문에 올라간다니까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덜 힘들다는 생각이네 저는 언제죠? 오세요? 오세요? 좀 여유를 주셔야지 이제 올라간거라 여기가 바로 정상의 정상의 그런거리인데 네 이것이 바람꼬리에요 바람이 어느올 때는 이 골짜기 같은가 바람꼬리에요 아 근데 우리가 전에 왔을때는 이런 코스로 막 치고 올라갔잖아 근데 오늘은 뭐 이래가니까 그게 힘든질도 모르겠고 그냥 아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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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올라와서 길러왔거든요. 방구멍에서 탈출하거나 하라는 곳으로 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있는데 안녕히 계세요. 어, 내로세 열린래. 어, 핸드폰 안 빠지면 그렇게, 뭐지? 맥주나리로? 아니, 그럼 한참 왔어야 될 수도 있고 뭐 하는 게 아니라. 아... 왜 이렇게 좋은데? 왜 이렇게 좋은데? 왜 이렇게 좋은데?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근데 지 socialist About. 아, 진짜. 이제, 저거 다 사maan 어디 갔어요? 어, 이거 없잖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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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비교해볼게 그 때문에lot 좀 사줘야지 그는 지금 발효가 좀 사줘야지 저는 다면 무리 힘들어 거기 있는 데크 있어 데크 데크 계단 거기까지만 올라가네 고춧가루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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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흉내대는 집사리, 피할 적 없잖아. 흉내대는 집사리, 피할 적 없잖아. 흉내대는 집사리, 피할 적 없잖아. 몇 년 전에, 그 집사람. 4명 죽어버렸잖아. 흉내대는 집사람이 있었잖아. 흉내대는 집사람이 있었어. 아, 거기에. 손님께서. 지금. 작업했을거야. 어디다 보고. 키치같은거 같았을거야. 몰래. 그래. 치키지', 소시지'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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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를 제외해라. 이곳에, 양념장 텔레비전이 오는 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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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 그냥 딱 슬라이밍 진짜 딱 꽂고 내가 아까 울러 왔을 때가 상품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런 거 쉬울까? 머리로, 머리로, 했는데 이상하게 보고 난 거 같은데 근데 어렸나 봐 근데 맨날 계속 빨간, 빨간 도산 언제 났네 어떻게 했어? 또 어째야? 다 쭉 끌어가봐 대압으로, 여기에만 해도 돼 왜 안 났네 이리 와, 이리 와 너 버리지 말걸로 했는데 완전 끌어가드네 나 반지, 너 진짜 나 버리지 안 버렸나 버리, 버리지 안 버렸나 버리지 안 버렸나 버리지 안 버리지 안 버렸나 아, 버리지 안 버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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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안 입어서 내가 그거 그게 뭐인지야 뭐 짚는 데가 없을 때가 없다니까 내가 그거 못 따라 그러니까 이사할 때는 주말으로 내 생선 버리거나 근데 챙기 때가 너무 많으니까 아, 그렇게 하지 왜 그랬어 아, 그건 안 먹으러 반지urat 거구나 아, 이런걸로 사 아니 그걸 왜 이러고 비중통 문제 제일 잘 챙겨야돼 결말은 없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잘 어울린다. 그리고, 이렇게 잘 어울린다. 3월에, 그때 간 멤버가 다시 갈 수 있었어. 아, 화물에 입으면 될 것 같은데? 너무 미리던데? 아, 여기 휴얼에 이런 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지현아, 누워먹을까? 아까 42분이었다면, 절반 떨면서 쳐줄게. 휴얼에 가면, 물컷 볼 수 있대. 왜? 땅이 얼었는데, 드라이브 잘못 치워가지고 땅 이렇게 치잖아? 팡! 스카클! 팡! 오, 이게 아니고, 나 웃기면 너무 예뻐. 아니, 봤어? 아니, 진짜 그런 얘기 들었어. 와, 저를 왜 이래. 왜 안 해도 되냐? 안쪽도 많이 내버리지 않아요? 왜 이렇게 많이 내버리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오, 치고 올라였나? 근데 그렇게 가냐고.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우리는 내려오는 사람 가재. 그냥 이리 오지. 응? 다 이리로 오게 가잖아. 그냥. 이쪽이야. 정책 오고 가는 거야? 맞아. 내려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여기 이리로 가. 저기로 올라가보자, 우리.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내가 보내주고 나.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와우 대박 나 죽으시고 가세요 지금 내려가고 올라가요 잠깐만요 올라오시라고 잠깐만요 내려가고 올라옵니다 그렇지 길이 없지 내려올 수가 없어 여기가 올라가고 우리 왼쪽으로 가자 옆에서 자꾸 올라가는거 남자를 안 괜찮은데 어 여풀에서 남자랑 올라오시면 돼요 오 저기 지나가고 이렇게 내려갈게요 아야! 이따가!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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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가 시험을 까딱거대 아야! 갈리 있어요 뭔가 보이나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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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계단에 서서 한 vertices 아 예 여긴 나눠져있지? 올라가서 올라간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여기에서 막히는구만 나도 거기다 밖에 우리가 건대가 올라가는거 아닌거 같아 근데 건대 올라가면 뒤질거 같은데? 네? ㅋㅋㅋㅋ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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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에서 지금 밑에 눌러보는 거다. 이것을 약간 올려다보고 있지만 부산 사진이 잘 나오실 거예요. 조가요. 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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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되게 부끄럽게 해? 아 3단다 다행이다 아까 그 젊은 애고 들어오는 거 봅니다 요거 이 다 옮겨 아 다 온 거야 이제 저기 예 으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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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으 아 아 아 involved 아 으 한 번이 그 조심하라 가는데 조심해야죠. 차량도 올라간다고 합니다. 올라가서 이렇게 줄을 샀어요. 날씨가 오는 사람이 오늘 딴 길을 만들어 먼지를 하고 있어요 다 뒤로 가 다 뒤로 갔어요 다 뒤로 갔어요 다 뒤로 갔어요 이제 오는 경계가 붙잎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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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